경북 청도의 소형토지 속 소형비닐하우스 제작 가능한 비닐하우스 영상이니 자가 설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. 영상 속 세부 옵션 및 설치 금액도 있으니 꼼꼼한 시청 부탁드립니다. 이곳 청도 현장 바닥 후질이 너무 부드러워 시공하기에는 조아스한 치마에 대한 보강이 많이 필요한 현장입니다. 가이드 석가위를 설치하고 기둥 부분 수직 상태를 체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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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발 파이프 기종을 레벨에 맞춰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였습니다. 다 차 Man 하하 장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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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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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